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링 스트롱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일 수는 없어요 펀 스타일링이 두가지가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백 킥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보드 스텝 오른발 브러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재즈박스 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백 사이드 포드 스텝 오른발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 10시 반 방향 보시고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 9시 방향 카운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크로스 토스트 오른발 크로스 토터치 힐 다운 사이드 락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섹션 4 세일러 턴 하실거에요 왼발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으로 스윕을 하실거에요 힐 토 힐 토 하면서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은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힐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첫번째 펀스타일링 월 4 8 12 네번째 여덟번째 열두번째 월 섹션 2 5 6 카운트 때 힙롤이 있죠 그때 니밴드를 하셔서 깊이 앉으시면 돼요 월 4 1 2 3 4 5 5 6 7 8 1 2 3 4 무름발 사이드 놓으실 때 미 밴드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스타일링 2는 월 5에서 섹션 2 힙롤링 하실 때 팔을 올려서 올가미 밧줄 메듯이 오른쪽 손목으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월 5 5 5 5 5 5 5 6 7 8 1 2 3 4 1 5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